안녕하십니까 모구산장의 돌하르방입니다. 오늘은 돌하르방이 추사유배지에 와 있습니다. 추사체로 유명하신 김경희 선생님의 추사유배지는 국가주정문화재 487호이며 제주기념물 59호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서기포시 대정읍 안성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성균관대 대사성을 지냈습니다. 공조참판과 형조참판을 지냈습니다. 동지부사로 임명되어 충국으로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1년 전입니다. 현종 6년 때의 당파싸움에 의하여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9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글씨체인 추사체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사 선생님은 대정현 동쪽 근처에 있는 강도순의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건립한 추사관입니다. 이곳에선 추사 선생님이 쓰던 유물과 추사 선생님의 작품들이 전시된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들어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개관하면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추사 선생님이 살았던 집을 감싸던 탱자나무입니다. 가시가 엄청나게 무섭게 보입니다. 이건 추사 선생님이 살았던 강도순의 집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살았던 안거리입니다. 사랑채이죠. 그리고 그 옆에 추사 선생님이 살았던 밭거리가 있습니다. 추사 선생님은 이곳에서 9년 동안 살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씨체인 추사체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새한도도 이곳에서 그렸습니다. 지금은 잘 복원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사 선생님의 지역에서 찾아온 유명인사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추사 선생님이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주도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추사 김정희 선생님입니다. 이곳은 추사 선생님이 동갑내기도 한 친구입니다. 대흥사의 초이선사입니다. 초이선사가 찾아와서 함께 차를 나누는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초이선사는 추사 선생님의 좋아하는 차를 보내주었고 여러 가지로 추사 선생님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추사 선생님이 그린 아주 유명한 새한도입니다. 소나무와 잔나무가 고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감정을 절제하면서 간략하게 묘사했으며 고독한 유배지 생활에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중국에 보내져서 많은 문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곳 유배지 옆에 비석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적거지 앞에 서 있는 김정희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동상으로 만들어져서 이곳에 유유히 서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뒤에 아마 성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추사 선생님은 지금도 생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추가 선생님 적거지 앞을 지키던 돌하르방입니다. 나도 돌하르방인데 이름이 꽃 같네. 지금도 이곳의 옛날 모습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추사 선생님이 가장 좋아했던 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유히 피해 있는 수선화입니다.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